1. 다음 중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자로 오른 것은? 1. 시 도지사 2. 대통령 3. 보건복지부 장관 4. 시 군 구청장 5. 행정안전부 장관 정답은 3. 보건복지부 장관 2. 다음 중 간호조무사의 태도로 오른 것은? 1. 환자의 이야기를 경청한다 2. 환자나 보호자가 요구하면 모두 들어준다 3. 업무와 관련된 비밀은 동료와 공유한다 4. 환자의 요구사항은 일단 무시한다 5. 환자의 잘못을 지적한다 정답은 1. 환자의 이야기를 경청한다 3. 간호조무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내용으로 오른 것은? 1. 업무 중 모르는 것은 동료에게 물어본다 2. 환자가 요구하는 것은 잘 몰라도 일단 시도해본다 3. 환자가 주는 금품이나 선물은 감사함을 표현하고 받는다 4. 본인의 직무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다 5. 유니폼을 입고 외출한다 정답은 4. 본인의 직무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다 4.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에 대한 폐결액 검사 주기는 1. 매월 2. 6개월마다 3. 매년 4. 2년마다 5. 2개월마다 정답은 3. 매년 5.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특징으로 오른 것은? 1. 건강보험은 1, 2, 3종으로 나뉜다 2. 공공보조가 해당한다 3. 의료급여도 포함된다 4. 시도에서 의료급여기금이 나온다 5.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징수한다 정답은 5.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징수한다 6. 많은 사람이 일하는 실내 공간에서 어지러움 매스꺼움을 느끼는 것은? 1. 일산화탄소 중독 2. 자만병 3. 레이노시병 4. 군집독 5. 고산병 정답은 4. 군집독 7. 사무직에 일하는 사람에게 2년의 1회 건강검진을 하는 것은? 1. 일반건강검진 2. 특수건강검진 3. 수시건강검진 4. 배치전건강검진 5. 임시건강검진 정답은 1. 일반건강검진 8. 예방접종을 한 후 생기는 면역으로 오른 것은? 1. 선천면역 2. 자연능동면역 3. 자연수동면역 4. 인공수동면역 5. 인공능동면역 정답은 5. 인공능동면역 9. 다음 중 국가암검진으로 오른 것은? 1. 전립선암 2. 피부암 3. 대장암 4. 방광암 5. 갑상선암 정답은 3. 대장암 10. BCG 예방접종의 투여경로로 오른 것은? 1. 근육주사 2. 정맥주사 3. 피아주사 4. 피내주사 5. 척추강주사 정답은 4. 피내주사 11. 병원 물품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물품 재고는 최대한 많이 확보한다. 2. 유효기간이 일주일 지난 물품은 사용해도 된다. 3. 유효기간이 지난 멸균품은 다시 멸균한다. 4. 사용한 내빈튜브는 재사용한다. 5. 물품이 고장난 경우 즉시 폐기한다. 정답은 3. 유효기간이 지난 멸균품은 다시 멸균한다. 12. 다음 중 항생제로 오른 것은? 1. 페니실린 2. 모르핀 3. 드라마밀 4. 디곡신 5. 아티반 정답은 1. 페니실린 13. 다음 중 병실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병실 온도는 24에서 28도씨를 유지한다. 2. 다인실 침대와 침대 사이에 커튼을 설치한다. 3. 침대 간격은 최대한 가까이 설치한다. 4. 환기는 하루에 한 번만 시행한다. 5. 환자가 원하는 경우 자리를 바꿔준다. 정답은 2. 다인실 침대와 침대 사이에 커튼을 설치한다. 14. 다음 중 검사 전 금식과 검사 후 수분 섭취가 필요한 검사는? 1. 단순 혈액검사 2. EKG 3. 흉부액스선 검사 4. 상부이장관 촬영검사 5. 24시간 소변검사 정답은 4. 상부이장관 촬영검사 15. 최장애의 랑게르한스섬 알파에서 분비되며 혈중당 수치를 높이는 호르몬으로 오른 것은? 1. 인슐린 2. 에피네프린 3. 티록신 4. 글루카곤 5. 에스트로겐 정답은 4. 글루카곤 16. 치과 물품 소독 시 습기가 남을 수 있고 고온을 이용하는 것은? 1. 이오 가스멸균 2. 자외선 멸균 3. 고압 증기멸균 4. 자비소독 5. 건혈멸균 정답은 3. 고압 증기멸균 17. 당뇨 환자의 발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발끝을 천자의 혈당 측정을 실시한다. 2. 발가락 사이에 보습제를 발라준다. 3. 티눈은 즉시 제거한다. 4. 혈액순환 증진을 위해 뜨거운 물로 온찜질을 시행한다. 5. 마른 수건으로 발 사이에 물기를 두드려 건조시킨다. 정답은 5. 마른 수건으로 발 사이에 물기를 두드려 건조시킨다. 18. 왼쪽 편마비를 가진 뇌졸중 환자에게 시행할 간으로 오른 것은? 1. 오른손에 호출배를 쥐어준다. 2. 상의를 입을 때 오른쪽부터 입는다. 3. 왼쪽으로 눕혀 식사를 한다. 4. 계단을 오를 때 왼쪽 다리부터 올린다. 5. 하의를 입을 때 오른쪽부터 입는다. 정답은 1. 오른손에 호출배를 쥐어준다. 19. 다음 중 백내장 수술 환자가 할 수 있는 활동은? 1. 머리를 숙여 머리 감기 2. 재채기 3. 눈 비비기 4. 심어 호파기 5. 코 풀기 정답은 4. 심어 호파기 20. 다음 중 열성 격련을 하는 환화에 대한 처치로 오른 것은? 1. 신체 보호대를 적용한다. 2.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3. 비위관으로 영양을 실시한다. 4.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5. 얼음찜질을 실시한다. 정답은 2.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21. 1% 테트라사이클린을 적용할 수 있는 질환으로 오른 것은? 1. 유행성이야 선념 2. 홍역 3. 매독 4. 아구창 5. 임균성 안영 정답은? 5. 임균성 안영 22. 일사병 환자에 대한 우선적인 조치로 오른 것은? 1. 소금물을 먹인다. 2. 얼음물에 환자를 담가 급속 냉각한다. 3. 시원한 곳으로 이동시킨다. 4. 강심재를 투약한다. 5. 찬물을 먹인다. 5. 찬물을 먹인다. 정답은? 3. 시원한 곳으로 이동시킨다. 23. 뱀에 물렸을 때의 처치로 오른 것은? 1. 물린 부위를 칼로 도려낸다. 2. 물린 부위의 독을 입으로 빨아낸다. 3. 물린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유지한다. 4. 물린 부위 아래를 강하게 묶는다. 5. 환자를 지속적으로 움직이게 한다. 정답은? 3. 물린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유지한다. 24. 저혈당성 쇼크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가장 우선적인 조치는? 1.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2. 수혈을 시작한다. 3. 혈관결찰술을 준비한다. 4. 바닥에 눕혀 다리를 올려준다. 5. 환자가 오한을 호소하면 온찜질을 시행한다. 정답은? 4. 바닥에 눕혀 다리를 올려준다. 25. 흡연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오른 것은? 1. 금연을 실천한다. 2. 금연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3. 금연의지를 갖는다. 4. 흡연의 폐해를 알고 있다. 5. 금연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정답은? 1. 금연을 실천한다. 26. 다음 중 상담시 주의사항으로 오른 것은? 1. 피상담자의 잘못된 생각은 바로 지적한다. 2. 대답에 대한 암시를 준다. 3. 예 혹은 아니오로 대답하게 한다. 4.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한다. 5. 대상자와 사적인 대화를 많이 할수록 좋다. 정답은? 4.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한다. 27. 협심증 치료제인 니트로글리세린의 투여 경로는? 1. 정맥내. 2. 근육내. 3. 피아주사. 4. 설아투여. 5. 경구투여. 정답은? 4. 설아투여. 28. 빈혈환자가 철분제를 먹은 후 검은색 대변을 본다고 할 때 반응으로 오른 것은? 1. 철분제를 먹으면 검은색 대변을 볼 수 있어요. 2.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3. 복통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4. 철분제를 너무 많이 복용하셨나 봐요. 5. 철분제 복용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정답은? 1. 철분제를 먹으면 검은색 대변을 볼 수 있어요. 29. 복원교육을 계획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오른 것은? 1. 교육자의 선호도. 2. 교육자의 교육경험. 3. 피교육자의 기초지식 수준. 4. 피교육자의 수요. 5. 교육에 활용할 자원. 정답은? 4. 피교육자의 수요. 30. 복원교육 중 피교육자의 성취도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로 오른 것은? 1. 상대평가. 2. 형성평가. 3. 총괄평가. 4. 진단평가. 5. 중간평가. 정답은? 2. 형성평가. 31. 1차 보건의료의 특성 중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것은? 1. 접근성. 2. 형평성. 3. 지불가능성. 4. 고도의 기술. 5. 주민참여. 정답은? 5. 주민참여. 32. 다음 중 1차 보건의료의 특성으로 오른 것은? 1.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진료를 시행한다. 2. 최상의 보건의료 욕구 충족을 목표로 한다. 3. 포괄적인 의료를 제공한다. 4. 만성질환만 관리한다. 5. 치료 중심의 의료이다. 정답은? 3. 포괄적인 의료를 제공한다. 33. 다음 중 폐기물을 가장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공기오염에 문제가 있는 것은? 1. 매립법. 2. 퇴비법. 3. 투기법. 4. 재활용. 5. 소각법. 정답은? 5. 소각법. 34. 환화가 발열, 복통 및 농과 혈액이 섞인 대변을 볼 때 관련된 질환은? 1. 유행성 이하선염. 2. 홍역. 3. 풍진. 4. 세균성 이질. 5. 뇌수막염. 정답은? 4. 세균성 이질. 35. 다은중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1차 예방활동으로 오른 것은? 1. 우울증 환자 조기검진. 2. 만성정신질환자, 폐원교육. 3. 사회복기훈련. 4. 직장인 스트레스 대처관리 프로그램 운영. 5. 정신질환자 입원치료. 정답은? 4. 직장인 스트레스 대처관리 프로그램 운영. 36. 다은중 진진통의 특징으로 오른 것은? 1. 통증 간격이 불규칙하다. 2. 통증이 허리에서 복부로 방사된다. 3. 이슬을 동반하지 않는다. 4. 활동시 통증이 사라진다. 5. 통증이 복부에 국한된다. 정답은? 2. 통증이 허리에서 복부로 방사된다. 37. 분만 3위로 38도 이상의 고열과 오로에서 냄새가 날 때 취해줄 수 있는 체위로 오른 것은? 1. 절서기. 2. 복위. 3. 파울러시 체위. 4. 앙화위. 5. 트렌델랜버그 체위. 정답은? 3. 파울러시 체위. 38. 임신 38주에 파막된 산모에게 24시간 동안 분만이 지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오른 것은? 1. 태동 감소. 2. 태아 심정지. 3. 산모빈녀. 4. 감염. 5. 조산. 정답은? 4. 감염. 39. 임신부 산전관리 시 혈압을 측정하는 이유로 오른 것은? 1. 임신성 당력. 2. 매독검증. 3. 비만관리. 4. 임신중독증. 5. 산모감염 관리. 정답은? 4. 임신중독증. 40. 사세 아동의 놀이 특성으로 오른 것은? 1. 상상력이 풍부해진다. 2. 이성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 3. 가족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욕구가 커진다. 4. 공식적인 교육을 통해 사회성을 기른다. 5. 집단놀이가 가능하다. 정답은? 1. 상상력이 풍부해진다. 41. 모자복원의 중요성으로 오른 것은? 1. 추후 인고자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치료 중심의 사업이다. 3.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다. 4. 대상자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5. 대상자 중 모성은 의학적 처치가 필요하지 않다. 정답은? 4. 대상자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42. 저출산 및 고령화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정책으로 오른 것은? 1. 피임교육 2. 난관결찰 수술 확대 3. 해외이민 장려 4. 영유아 보육지원 5. 신혼부부 임대사업 축소 정답은? 4. 영유아 보육지원 43. 우리나라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특징으로 오른 것은? 1. 장기 요양 판정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2. 장기 요양 인정 대상자는 60세 이상이다. 3.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된다. 4. 장기 요양 인정 등급은 3등급으로 분류된다. 5. 장기 요양 인정은 의료기관에 신청한다. 정답은? 3.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된다. 44. 치매 노인이 집안을 계속 배회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사지 억제대를 적용한다. 2.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다. 3. 석양 증후군을 호소할 경우 혼자 쉬게 한다. 4. 배회하지 말라고 강하게 다그친다. 5. 집안의 배회 코스를 만들어준다. 정답은? 5. 집안의 배회 코스를 만들어준다. 45. 다은 중 낙상 가능성이 가장 높은 노인으로 오른 것은? 1. 앉아서 바지를 입는 노인 2. 하지 운동을 꾸준히 하는 노인 3.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하는 노인 4. 낙상 경험이 있는 노인 5. 보청기를 착용한 노인 정답은? 4. 낙상 경험이 있는 노인 46. 다은 중 노인의 신체적 변화로 오른 것은? 1. 호흡수 감소 2. 체온 증가 3. 폐활량 감소 4. 골밀도 증가 5. 혈관 저항 감소 정답은? 3. 폐활량 감소 47.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노인 건강 증진 활동으로 오른 것은? 1. 노인대학 운영 2. 만성질환 관리 교육 3. 노인 경로당 운영 4. 노인 환자 응급 치료 5. 치매 정밀검사 정답은? 2. 만성질환 관리 교육 48. 정신질환자가 자의 입원을 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장엔 몇 개월에 한 번씩 퇴원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가? 1. 1개월마다 2. 2개월마다 3. 3개월마다 4. 4개월마다 5. 6개월마다 정답은? 2. 2개월마다 49. 다은중 필수 예방접종 항목으로 오른 것은? 1. 로타바이러스 2. 대상포진 3. 임균성 안역 4. 담마진 5. 홍역 정답은? 5. 홍역 50. 국왕보건법상 매일 1회 불소양치 시 불소용액의 농도는? 1. 0.01% 2. 0.02% 3. 0.05% 4. 0.1% 5. 0.5% 정답은? 3. 0.05% 51. 지역사회 가정 방문 중에 시행해야 할 것으로 오른 것은? 1. 방문 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다. 2. 방문할 가정의 위치를 찾아본다. 3. 방문 가정에 대한 평가 및 기록을 실시한다. 4.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관찰한다. 5. 방문 가정의 가게도 등 기록을 찾아본다. 정답은? 4.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관찰한다. 52. 충수돌기염으로 미리 정해진 병원비를 납부했다. 이와 같은 지불 방식과 관련된 내용은? 1.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2. 과잉 진료를 예방할 수 있다. 3. 의료비가 과잉 징수될 수 있다. 4. 의사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5. 의료인의 자율성이 보장된다. 정답은? 2. 과잉 진료를 예방할 수 있다. 53. 유행성 이하선염에 걸린 소아가 인두통증을 호소할 때 제공해야 할 시기로 오른 것은? 1. 일반식 2. 경식 3. 광급식 4. 연식 5. 유동식 정답은? 5. 유동식 54. 다은중 견치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음식물을 갈아 분쇄하는 역할을 한다. 2. 교환면이 넓다. 3. 유치 중 가장 먼저 나온다. 4. 총 4개이다. 5. 하학의 경우 7세의 연구치가 교환된다. 정답은? 4. 총 4개이다. 55. 다은중 뇌척수액을 채취할 수 있는 검사는? 1. 흉막천자 2. 복수천자 3. 골수천자 4. 정맥천자 5. 요추천자 정답은? 5. 요추천자 56. 다은중 병원체의 탈출구가 호흡기인 질환은? 1. 콜레라 2. 장티푸스 3. 임질 4. 인플루엔자 5. A형간염 정답은? 4. 인플루엔자 57. 항문주의 소형증 발적과 관련된 기생충 질환은? 1. 회충증 2. 십이지장충증 3. 간흡충증 4. 폐흡충증 5. 요충증 정답은? 5. 요충증 58. 업무 중 재해로 인한 휴업수당 제공 및 치료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오른 것은? 1. 국민건강보험공단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산업인력공단 4. 근로복지공단 5. 국민연금보험공단 정답은? 4. 근로복지공단 59. 의식저하 환자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응급처치는? 1. 인공호흡 2. 기도개방 3. 흉부압박 4. 수혈 5. 부목고정 정답은? 2. 기도개방 60. 간성온수 환자의 혈중암모니아 수치를 낮추는 시기는? 1. 저칼륨 시기 2. 저지방 시기 3. 저염 시기 4. 저단백 시기 5. 고열량 시기 정답은? 4. 저단백 시기 61. 흰죽, 계란찜, 다진고기 등을 제공하는 시기의 형태로 오른 것은? 1. 일반식 2. 경식 3. 유동식 4. 연식 5. 당뇨 시기 정답은? 4. 연식 62. 김치에 잼을 만드는 식품 보존법으로 올라오는 1. 훈연법 2. 염장법 3. 당장법 4. 절임법 5. 밀봉법 정답은? 4. 절임법 63. 요통환자에게 교육할 내용으로 오른 것은? 1. 서있을 때에는 한쪽 다리에 무게중심을 둔다 2. 물건을 댈 때 허리를 구부리고 무릎은 편다 3. 방향을 전환할 때 허리만 이동한다 4. 사물을 몸과 가까이 하여 들어올린다 5. 중력에 대항하여 힘을 준다 정답은? 4. 사물을 몸과 가까이 하여 들어올린다 64. 난청환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환자가 알아듣도록 큰 소리로 말한다 2.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사용하지 않는다 3. 몸짓을 이용해 의사를 전달한다 4. 보호자를 통해 소통한다 5. 알아듣지 못함으로 무시한다 정답은? 3. 몸짓을 이용해 의사를 전달한다 65. 뜸 치료 시 주의사항으로 오른 것은? 1. 모든 수포는 멸균된 주사기로 터뜨린다 2. 시술 시간 동안 환자는 자유롭게 움직인다 3. 감각이 저하된 환자에게는 화상을 주의한다 4. 남은 재는 입으로 불어 제거한다 5. 환자가 뜨거움을 호소해도 참으라고 한다 정답은? 3. 감각이 저하된 환자에게는 화상을 주의한다 66. 한방 치료 방법 중 안색 및 피부색을 관찰하는 진단법은? 1. 망진 2. 절진 3. 맥진 4. 문진 5. 문진 정답은? 1. 망진 67. 지역 보건의료 사업에 있어 지도와 감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조직은? 1. 행정안전부 2. 보건복지부 3. 질병관리본부 4. 기획재정부 5. 여성가족부 정답은? 2. 보건복지부 68. 오염물의 미생물을 이용하여 산화시킬 때 필요한 산소의 양은? 1. pH 산성도 2. DO 용존산소량 3.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 4.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5. 대장균근 정답은? 4.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69. 가정방문간호사의 필수요건으로 오른 것은? 1. 임상경력 2년 이상의 간호사 2. 임상경력 2년 이상의 간호조무사 3. 임상경력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 4. 임상경력과 무관함 5. 임상경력 3년 이상의 물리치료사 정답은? 1. 임상경력 2년 이상의 간호사 70. 다은중 체열금지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는? 1. 체중 50kg 미만의 남성 2. 체중 50kg 미만의 여성 3. 수혈 후 2년이 경과된 자 4. 분만 후 1년이 경과된 자 5. 말라리아 치료 종료 후 5년이 경과된 자 정답은? 1. 체중 50kg 미만의 남성 71. 미온수 목욕방법으로 오른 것은? 1. 20도씨의 물로 시행한다 2. 복부를 강하게 마사지한다 3. 큰 혈관이 지나가는 곳을 집중적으로 닦는다 4. 얼굴부터 회응부까지 전체를 닦는다 5. 열이 떨어졌는지 2시간 뒤에 확인한다 정답은? 3. 큰 혈관이 지나가는 곳을 집중적으로 닦는다 72. 다은중 침상 목욕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눈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2. 복부는 배꼽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닦는다 3. 회응부는 따로 닦지 않는다 4. 팔은 어깨에서 손끝 방향으로 닦는다 5. 다리를 닦은 후 복부를 닦는다 정답은? 2. 복부는 배꼽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닦는다 73. 왼쪽 편마비가 있는 환자를 휠체어로 옮길 때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왼쪽 팔을 옆에서 부축한다 2. 휠체어의 바퀴를 열어둔다 3. 오른쪽 팔을 옆에서 부축한다 4. 환자를 먼저 침상에 앉히고 나서 일으킨다 5. 휠체어의 위치를 환자의 왼쪽에 둔다 정답은? 4. 환자를 먼저 침상에 앉히고 나서 일으킨다 74. 다은중 치료적 의사소통으로 오른 것은? 환자 아내가 저를 혼자 간병한다고 하는데 아이들 교육도 있고 살림도 바빠서 아마 안 될 거예요 간호조무사 1. 다 괜찮을 거예요 2. 그런 말씀 마세요 3. 제가 다 해드릴게요 4. 아내가 아이들을 돌봐야 해서 환자분을 간호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군요 5. 일단 바깥을 보세요 날씨가 좋아요 정답은? 4. 아내가 아이들을 돌봐야 해서 환자분을 간호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군요 75. 환자 입원 시 간호로 오른 것은? 1. 환자의 진료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2. 환자의 귀중품은 간호사가 맡아준다 3. 환자가 복용하던 한약은 그대로 복용하게 한다 4. 환자가 입고 있던 옷은 세탁해준다 5. 병실 안내 및 병원 생활 안내를 실시한다 정답은? 5. 병실 안내 및 병원 생활 안내를 실시한다 76. 산소요법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오른 것은? 1. 수빈기에 기포가 올라오는지 확인한다 2. 수빈병에 생리식염수를 넣는다 3. 환자가 원하면 산소를 일시 중단한다 4. 환자 주변에 라이터를 둔다 5. 환자가 불편감을 호소할 경우 산소마스크를 비강캐늘라로 바꿔준다 정답은? 1. 수빈기에 기포가 올라오는지 확인한다 77. 자비소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감염병 환자의 식기소독에서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다 2. 끝이 날카로운 물품은 거지로 싼 후 끓인다 3. 물품이 물에 완전히 잠기도록 해야 한다 4. 유리 제품은 찬물에서부터 넣어 끓인다 5. 아포를 포함한 모든 미생물을 사멸시킨다 정답은? 5. 아포를 포함한 모든 미생물을 사멸시킨다 78. 손발톱의 관리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손톱은 일자로 자른다 2. 당뇨가 있을 경우 발톱을 짧게 자른다 3. 더욱물에 불렸다가 자른다 4. 발톱은 둥글게 자른다 5. 상처를 예방하기 위해 최대한 바짝 자른다 정답은? 3. 더욱물에 불렸다가 자른다 79. 수술 환자 침상의 목적은? 1. 토물로 침구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2. 위침구의 무게로 인한 고통을 덜기 위함이다 3. 딱딱한 침상을 준비하기 위함이다 4. 골절된 부위를 받쳐주기 위함이다 5.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정답은? 1. 토물로 침구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80. 다은중 외과적 무균술에 해당하는 것은? 1. 수돗꼭지를 잠글 때에는 소독타월로 싼 후 잠근다 2. 오염된 드레싱을 제거할 때에는 장갑을 착용한다 3. 손을 씻을 때 팔꿈치가 항상 아래에 있도록 한다 4. 격리병동에서 사용한 기구나 쓰레기는 이중처리하여 버린다 5. 손을 씻은 후 손끝이 항상 아래로 가도록 한다 정답은? 3. 손을 씻을 때 팔꿈치가 항상 아래에 있도록 한다 81. 다은중 동맥혈가스 분석검사 ABGA검체를 검사실로 운반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미지근한 물에 담아간다 2. 알코올에 담아간다 3. 상온에서 가져간다 4. 따뜻한 물에 담아간다 5. 얼음통에 담아간다 정답은? 5. 얼음통에 담아간다 82. 다은중 애과체온 측정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애과의 땀은 비벼서 닦는다 2. 최소 10분 이상 측정한다 3. 체온계의 탐침을 애가 중앙에 밀착시킨다 4. 측정 시간 동안 팔을 움직여도 된다고 설명한다 5. 측정 후 기록 시 R이라고 쓴다 정답은? 3. 체온계의 탐침을 애가 중앙에 밀착시킨다 83. 성인의 심폐소생술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의료인 이인의 경우 흉부압박과 인공호흡은 15대2로 실시한다 2. 흉부압박은 가슴 5cm 깊이로 실시한다 3. 흉부압박은 분당 60회 속도로 실시한다 4. 인공호흡만 해도 된다 5. 일반인 이인의 경우 흉부압박과 인공호흡은 15대2로 실시한다 정답은? 2. 흉부압박은 가슴 5cm 깊이로 실시한다 84. 오른쪽 하지가 불편한 환자가 지팡이로 계단을 내려올 때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지팡이 건강한 쪽 불편한 쪽 2. 건강한 쪽 불편한 쪽 지팡이 3. 불편한 쪽 지팡이 건강한 쪽 4. 지팡이 불편한 쪽 건강한 쪽 5. 건강한 쪽 지팡이 불편한 쪽 정답은? 4. 지팡이 불편한 쪽 건강한 쪽 85. 관장시 자세를 취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똑바로 누워 다리를 벌려준다 2. 왼쪽으로 돌아 누워 왼쪽 다리를 구부려준다 3. 똑바로 누워 다리를 45도 올려준다 4. 엎드려 눕게 한다 5. 옆으로 눕게 한다 정답은? 2. 왼쪽으로 돌아 누워 왼쪽 다리를 구부려준다 86. 다은중 대변검사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소변과 함께 받는다 2. 3일 전부터 불근야 채 섭취를 금지한다 3. 철분제를 복용시킨다 4. 자정부터 금식시킨다 5. 대변엔 50g 이상 채취한다 정답은? 2. 3일 전부터 불근야 채 섭취를 금지한다 87. 수술 후 환자에게 심호흡과 기침을 시킨 이유는? 1. 하지정맥류 예방 2. 심부정맥혈전증 예방 3. 호흡곤란 완화 4. 무기폐 및 폐렴 예방 5. 마취회복 정답은? 4. 무기폐 및 폐렴 예방 88. 도뇨관이 정확하게 삽입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1. 도뇨관에 물을 집어넣어 본다 2. 여성의 경우 3에서 5cm 삽입한다 3. 도뇨관에 풍선 부풀리기를 시행했을 때 저항 없이 들어가면 잘 삽입된 것이다 4. 소변량을 측정한다 5. 도뇨관으로 소변이 흘러나오는지 확인한다 5. 도뇨관으로 소변이 흘러나오는지 확인한다 89. 요추골절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침상으로 오른 것은? 1. 욕창 예방을 위한 공기변합 침묘 2. 딱딱한 판자 같은 매트리스 3. 크레들 침상 4. 푹신하고 부드러운 매트리스 5. 물 침묘 정답은? 2. 딱딱한 판자 같은 매트리스 90. 소독용기에 들어있는 용액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소독용액은 일반 약장에 함께 보관한다 2. 소독용액은 유효기간이 지나도 무방하다 3. 소독용액을 처음에 소량 따라 버린 뒤 사용한다 4. 용기의 뚜껑을 들고 있을 때에는 내면이 위를 향하게 잡는다 5. 용기의 뚜껑을 바닥에 둘 때에는 내면이 아래를 향하게 잡는다 정답은? 3. 소독용액을 처음에 소량 따라 버린 뒤 사용한다 91. 흉부천자실 자세 유지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측위로 누워 새우등 자세를 취한다 2.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실시한다 3. 앉은 자세에서 테이블에 베개를 안고 앞으로 숙인다 4. 반자위를 취한다 5. 보기를 취한다 정답은? 3. 앉은 자세에서 테이블에 베개를 안고 앞으로 숙인다 92. 위관 영양후 환자의 자세로 오른 것은? 1. 앙화위 2. 절서기 3. 심숨위 4. 반자위 5. 배횡화위 정답은? 4. 반자위 93. 격리실에서의 주의사항으로 오른 것은? 1. 격리실에서 나온 후 장갑을 벗는다 2. 가운을 격리실 내에 벗어둘 때에는 가운의 내면이 바깥으로 나오게 걸어둔다 3. 가운은 깨끗한 면이 바깥으로 나오게 말아버린다 4. 손은 하루에 한 번만 닦는다 5. 가운을 격리실 바깥에 벗어둘 때에는 가운의 외면이 바깥으로 나오게 걸어둔다 정답은? 3. 가운은 깨끗한 면이 바깥으로 나오게 말아버린다 94. 다은중 의치관리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의치는 칫솔과 전용 세정제로 닦는다 2. 의치는 따뜻한 물에 씻는다 3. 의치는 가능하면 최소한의 시간만 끼는 것이 좋다 4. 의치는 얼음물에 담가둔다 5. 의치가 지저분할 경우 치약으로 닦는다 정답은? 1. 의치는 칫솔과 전용 세정제로 닦는다 95. 지속적 견인장치를 하고 있는 환자의 근육 위축을 예방하는 방법은? 1. 수동적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을 시행한다 2. 능동적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을 시행한다 3. 근육에 힘을 주었다 뺐다를 반복한다 4. 등장성 운동을 실시한다 5. 모든 관절을 한 번씩 움직여준다 정답은? 3. 근육에 힘을 주었다 뺐다를 반복한다 96. 기저귀 배변 시 주의사항으로 오른 것은? 1. 기저귀는 오염물이 밖으로 나오게 접어버린다 2.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없을 경우 측위를 취한다 3. 환자가 스스로 기저귀를 갈도록 한다 4. 기저귀는 하루에 3번 갈아준다 5. 명기저귀만 사용한다 정답은? 2.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없을 경우 측위를 취한다 97. 다은중 회음부간호로 오른 것은? 1. 회음부간호는 여성만 제공한다 2. 베타딘을 이용하여 닦는다 3. 여성은 항문에서 요도 쪽으로 닦는다 4. 수건의 한 면으로 계속 닦는다 5. 남성은 요도구를 기준으로 원을 그리며 소독한다 정답은? 5. 남성은 요도구를 기준으로 원을 그리며 소독한다 98. 유치 도뇨관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소변배양검사 검체 채취 방법은? 1. 소변백에 모여있는 소변을 채취한다 2. 도뇨관을 분리하여 소변을 채취한다 3. 유치 도뇨관 제거 후 단순 도뇨를 실시한다 4. 유치 도뇨관을 제거한 후 소변을 보게 한다 5. 유치 도뇨관을 소독한 뒤 주사기를 삽입하여 채취한다 정답은? 5. 유치 도뇨관을 소독한 뒤 주사기를 삽입하여 채취한다 99. 다음 활력 징후 측정 결과 중 즉시 보고해야 하는 것은? 1. 혈압 100에 60 2. 애과체온 37.0도 3. 호흡수 12회분 4. 맥박 115회분 5. 규칙적이고 동일한 리듬의 맥박 정답은? 4. 맥박 115회분 100. 섭취량 및 배설량 측정 시 오른 것은? 1. 영아의 경우 배설량은 기저귀 무게로 측정한다 2. 무의식 환자의 경우 배설량은 기저귀 개수로 측정한다 3. 신진대사에서 발생한 수분량은 섭취량으로 포함한다 4. 섭취량 및 배설량은 1일 1회 측정한다 5. 모든 환자에서 섭취량 배설량을 측정한다 정답은? 1. 영아의 경우 배설량은 기저귀 무게로 측정한다